하지만 정치적으로 불운한 가설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유튜브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믿는 저는 너무나도 쫄아서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것에 대해 되도록 침묵할 겁니다. 감동난의 가설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떠들어댈 겁니다. 이건 유튜브의 검열과 추방을 몹시 두려워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전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감동난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업이 뒤처지는 이유를 부모의 무성의 또는 방치해서 찾습니다. 동남아에서 팔리듯이 한국에 온 여성들의 주된 목적은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낳은 자식들을 제대로 키울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여성들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의 주된 목적은 씨바지를 통해 번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제대로 키울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부모의 무성의 또는 방치 때문에 자녀가 가정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지능도 낮고 학업도 뒤처진다는 것이 감동난의 분석입니다. 자칭 진보주의자들의 눈에 비추어 볼 때 감동난의 가설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원합니다.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 가정 부모들을 탓하는 가설보다는 한국 사회를 탓하거나 불가학력적 요인을 지적하는 소위 정치적으로 올바른 가설을 훨씬 좋아합니다. 여기에서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가설을 3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인종주의와 국수주의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차별당하며 그 여파로 자녀들의 학업이 뒤처지게 됩니다. 둘째, 동남아 출신 여성들은 대체로 한국어에 서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치기 힘들며 그 여파로 학업이 뒤처지게 됩니다. 셋째, 다문화 가정 부모는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자식을 잘 돌보기 위해 필요한 시간도 경제적 자원도 지식도 부족하며 그 여파로 학업이 뒤처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불원한 가설을 2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가설은 아버지의 유전자 가설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한국 남성들은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습니다. 지능과 사회경제적 지위 사이에는 꽤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그들의 평균 지능은 한국의 전체 평균보다 낮습니다. 다문화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지능이 낮아서 학업이 뒤처지게 됩니다. 둘째 가설은 어머니의 유전자 가설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동남아 여성들의 모국은 한국에 비해 평균 지능이 낮습니다. 다문화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지능이 낮아서 학업이 뒤처지게 됩니다. 감동란이 믿는 가설과 제가 여기에서 소개한 가설 두 개는 모두 정치적으로 불혼합니다. 그런데 감동란의 가설이 후천론에 의존하는 반면 제가 소개한 가설 두 개는 선천론적입니다.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선천론 보다 후천론을 무작정 좋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개인간 차이 또는 인종간 차이를 유전자를 끌어들여 선천론적으로 설명하려는 행동유전학과 인간의 보편적 특성과 남녀의 차이를 자연선택을 끌어들여 선천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진화심리학을 증오합니다. 감동란의 가설이 정치적으로 불혼하기는 하지만 후천론적 가설이라는 면에서 자칭 진보주의자들의 눈에는 제가 소개한 가설 두 개보다 덜 거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학에서 가설의 옳고 그름을 가릴 때는 정치적 올바름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고 순전히 논리와 실증이라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가설들은 감동란의 가설을 포함하여 총 6개입니다. 감동란은 자신이 지지하는 가설이 옳다는 근거를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가설이 옳다고 믿으면 그것이 곧 진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감동란이 그렇게도 조롱했던 페미니스트들의 태도입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가설들 6개 중에 어떤 가설들이 현상을 잘 설명해 줄지에 대해 저에게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불운한 가설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유튜브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믿는 저는 너무나도 쫄아서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것에 대해 되도록 침묵할 겁니다. 감동란의 가설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떠들어댈 겁니다. 이건 유튜브의 검열과 추방을 몹시 두려워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전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인간의 경우에도 다른 포유류 종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강력한 모성애가 진화했다고 봅니다. 여자들에게 겁나게 강렬한 선천적 모성애가 있다면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모국의 가족을 금전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든 아니든 자식이 잘 되기를 강렬하게 바랄 것이 뻔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자식 교육을 내팽개친다면 대단히 희한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인류가 엄청난 수준의 부성애를 진화시켰다고 봅니다. 모성애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다른 포유류 종들과 비교할 때는 최고 수준의 부성애라고 봅니다. 남자들에게 겁나게 강렬한 선천적 부성애가 있다면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이 씨바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든 아니든 일단 아내의 자식이 태어나면 엄청난 부성애가 작동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 부모의 모성애와 부성애가 다른 한국 가정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도 못 찾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를 본 기억도 없습니다. 한국처럼 교육을 겁나게 중시하는 문화권에서는 강렬한 모성애와 부성애가 강렬한 교육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감동란에 따르면 동남아 출신 여성들에게 모국의 가족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은 강하지만 자기 자식을 제대로 기르겠다는 생각은 매우 약합니다. 동남아 출신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훨씬 크다고 감동나는 믿는 듯합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50대인 자신의 어머니를 10대인 자신의 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최적 번식 전략에 가까울까요? 아닙니다. 50대라면 폐경 근처이거나 폐경 이후입니다. 반면 10대라면 번식의 측면에서 볼 때 앞날이 창창합니다. 근친도의 측면에서는 여자에게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딸의 가치가 같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나이를 비교해 볼 때 딸의 가치가 어머니의 가치보다 훨씬 큽니다. 이것이 내리사랑 현상의 진화론적 이유로 보입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그런 포로노를 보면 남자들이 여자에게 섹스를 하려고 무작정 달려들며 강간도 쉽게 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오은영에 대한 감동난의 비판은 딱 그런 페미니스트들의 수준입니다. 감동난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이 오은영 박사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99%가 정신병이 있는 아이로 태어난다는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와 요즘 유가 금쪽같은 내새끼에는 주변에서 보기 힘든 문제아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고 한국의 아이들 99%가 문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면 올림픽 중계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포로노에는 여자가 강간을 당할 때도 결국은 섹스를 엄청 즐기게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그런 포로노를 보면 남자들이 여자에게 섹스를 하려고 무작정 달려들며 강간도 쉽게 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오은영에 대한 감동난의 비판은 딱 그런 페미니스트들의 수준입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로 멍청하지 않습니다. 위기탈출 넘버원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위험한 행동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조심합니다. 무협영화를 보고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착각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현실과 판타지를 상당히 잘 구분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세계적인 선수나 금쪽같은 내새끼에 나오는 문제야처럼 특이한 사람들과 평균적인 사람들 사이의 차이도 잘 압니다. 감동난은 오은영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무작정 달래기만 한다고 비판합니다. 금쪽같은 내새끼를 한편이라도 보기나 했는지 의문입니다. 오은영이 체벌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처벌에 몽땅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일 때 오은영이 직접 나서서 움직이지 못하게 꼭 잡고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은영이 회초리로 구타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이런 식으로 신체를 속박하는 식의 처벌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체벌입니다. 오은영이 부모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단호함입니다. 아이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라고 권고하지는 않지만 버둥때 쓰는 아이와의 기싸움에서 절대로 밀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조언합니다. 버둥때는 제가 땡깡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입니다. 오은영이 개입하면 문제의 아들이 몇 주 만에 기적적으로 순해집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방송국에서 조작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다수 사례들에서 아이들의 행동 패턴이 극적으로 바뀐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일관성 있고 단호하게 대처해서 아무리 버둥때를 써도 굴복하지 않을 때 아이가 전략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버둥때와 관련하여 상당히 합리적으로 전략을 구사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자연선택이 선사한 합리성 또는 지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에서 남들이 비합리성만 볼 때 진화심리학자들은 어떻게든 합리성을 발굴해내려고 귀를 씁니다.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형질이 자연선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둥때를 쓸 때 부모가 굴복하여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면 떼를 쓰는 것이 때로는 상당히 합리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버둥때를 통해 당장 원하는 장난감을 얻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떼를 쓰면 부모가 결국 굴복한다는 관행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권력관계가 유지되면 온갖 상황에서 아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근친도는 1이 아니라 0.5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대단히 단호하게 대처한다면 떼를 써봤자 아이가 얻는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10세 이하 아이가 대단히 단호한 부모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무지막지하게 버둥떼를 쓰면 얻는 것도 없이 힘만 빠지고 평판도 나빠집니다. 이럴 때는 부모의 합당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은영의 개입으로 아이가 짧은 기간 안에 개과천선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인간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심리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버둥떼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아이가 순종 전략으로 바꿀 수는 있을 겁니다. 연애의 정석의 후기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리섭은 안티가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티를 많이 거느리는 리섭이 무언가를 조작하면 안티가 까발릴 테니까 롱런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리섭은 사업을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리섭이 후기를 조작했을 리 없다는 겁니다. 리섭아 너 혹시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보다 안티가 훨씬 많은 거냐? 이재용은 리섭에 비하면 안티의 규모가 졸라 작아서 안티 걱정을 별로 할 필요가 없었던 거냐? 그래서 삼성을 별로 투명하지 않게 경영하고 최순실 게이트 에도 연루된 거냐? 그게 아니면 이재용이 리섭보다 훨씬 빡대가리라서 사업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롱런하지 못한다는 걸 몰랐던 거냐? 그것도 아니면 리섭보다 안티가 훨씬 많은 이재용이 롱런을 위해 회사를 졸라 투명하게 경영했는데 이재용을 수사했던 검사들과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이 다들 쓰레기라서 누명을 씌운 거냐? 어디서 안티를 끌어들이고 꼴값이야? 자본가들이 안티 많다고 다들 투명하게 경영하고 자빠졌으면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겠냐? 리섭이 돌대가리이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리섭의 골수팬들 중 대다수는 돌대가리니까 이런 식의 혹세의 무민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상당히 똘똘한 리섭이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동기부여 뒤집기를 안심시키기 위해 리섭은 영화 신세계의 조선족을 떠올리게 하는 말을 한 자청에게는 신상과 치부에 대해 절대 전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례 안심에 대해 들은 디도 치부 폭로 안심에 대해 들은 동기부여 뒤집기도 그런 말을 들으면 퍽이나 안심이 되겠습니다. 동기부여 뒤집기와 분쟁 중인 리섭은 하필이면 엠창 인생이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하는 가상 사례를 듭니다. 교실에서 학생 A가 큰소리로 학생 B에게 네 엄마 창녀라는 소문이 있던데 맞냐고 질문을 합니다. A에게 다른 저희는 없고 순전히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질문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B를 연먹이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만약 B를 연먹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그냥 궁금하기만 했다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B를 데리고 가서 조용히 물어보았을 겁니다. 인간이 어떤 말을 할 때 두 가지 메시지를 구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편에는 명시적 메시지 또는 표면적 메시지 또는 글자 그대로 해석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암묵적 메시지 또는 이면의 메시지 또는 암시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반대 방향을 가리킬 때도 많습니다. 참 잘했다 잘 했어 라는 말을 비꼬는 투로 했다고 합시다. 표면적 메시지는 잘 했다는 뜻 이지만 이면의 메시지는 조롱이나 비난 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회적 고지능 호소인 리섭은 동기부여 뒤집기 와 그의 팬들이 이면의 메시지를 제대로 고려할 줄 모른다면서 조롱 합니다. 같은 영상에서 리섭은 동기부여 뒤집기 에게 신상 폭로 협박 을 했다는 말도 안되는 프레임을 동기부여 뒤집기 의 신상 이나 치부 에 절대 공표 하지 않을 것 임을 동기부여 뒤집기 에게 이야기 함 으로써 안심 시켰 답니다. 그러니 협박 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가상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자 씨와 남자 d 사이에 불화가 있습니다. 씨가 d의 딸이 학교에서 나오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뒤 앞에서 흔들면서 이 아이를 해코지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마 사회적 고지능 호소인 리섭 은 씨가 d를 안심 시켰으니 협박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 할 겁니다. 씨는 d 앞에서 네 딸을 절대 살해 하지 않겠다고 엄청 맹세를 합니다. 사회적 고지능 호소인 리섭 은 d가 졸라 안심 할 것 이라고 믿을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 뒤집기를 안심 시키기 위해 리섭 은 영화 신세계 의 조선족을 떠올리게 하는 말을 한 자청에게는 신상과 치부에 대해 절대 전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살해 안심에 대해 들은 디도 치부 폭로 안심에 대해 들은 동기부여 뒤집기도 그런 말을 들으면 퍽이나 안심이 되겠습니다. 리섭이 동기부여 뒤집기로 추정되는 인물과 그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담긴 모자이크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동기부여 뒤집기를 졸라 안심시킨 후에 엄청나게 안심한 동기부여 뒤집기는 리섭에게 항복하기는커녕 리섭을 비아냥대면서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리섭은 동기부여 뒤집기에 대한 제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만약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동기부여 뒤집기에게는 치명적일 겁니다. 리섭이 신상과 치부를 들먹이며 동기부여 뒤집기를 협박했는데도 항복하지 않자 협박한 대로 시행했다고 해석한다면 저의 사회적 지능이 사회적 고지능 호소인 리섭에 비해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환불 때문에 졸라 빡친 것 같은데 상품 자체 또는 상품 광고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도 거의 무조건 환불해준다고 한 건 너 아니니? 리섭아 환불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나도록 환불 정책을 정한 리섭한테 따지라니까? 리섭아 연애의 정석 후기 조작 논란과 관련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하더라? 후기가 조작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환불 요구까지 해서 졸라 억울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너는 뭔가 유식한 척할 때 삑사리를 잘 내더라? 이전에 네가 순환 논증에 대해 썰을 풀 때와 진화 심리학에 대해 썰을 풀 때 어떤 식으로 삑사리를 냈는지 내가 깐 적이 있어. 그때는 네가 무식하거나 대가리가 나빠서 삑사리를 냈던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에는 네 이해관계가 꽤나 많이 걸려 있어. 그래서 네가 빡대가리라 그런 헛소리를 한 것인지 혹세무민을 위해 그런 것인지 좀 헷갈려. 옙다. 네가 네 꼴리는 방식으로 졸라 애지중지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가 내 꼴리는 대로 적용해 줄게. 네가 혹세무민을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개판으로 적용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될 때까지는 네가 빡대가리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개판으로 적용했다고 해 줄게. 네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떻게 개판으로 적용했는지 설명해 줄게. 너는 수사의 단계와 판결의 단계를 짬뽕하고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은 판결의 단계에 적용하는 거야. 피고인이 유죄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입증했을 때만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하는 거지. 그런데 내사, 수사, 기소의 단계에서는 상당히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 거야. 범죄 혐의가 짙다고 보고 경찰이 너를 소환했다고 하자. 이때 네가 시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유죄라는 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졸라 입증한 다음에 소환해야 하는 거라고 경찰한테 따지면 경찰이 얼마나 벙찌겠냐. 네가 경찰 소환에 응했다고 하자. 경찰이 왜 너를 의심하는지 알려주고 해명을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하자. 그때 네가 입증의 책임은 너한테 있음 내가 왜 해명하냐. 라고 씨부린다고 하자. 물론 너한테는 묵비권이라는 게 있어. 하지만 네가 정말로 억울하다면 그리고 죄가 없음을 알리바이 같은 걸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다면 해명을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지 않겠냐. 너는 억울함을 풀어서 좋고 경찰은 진범을 더 빨리 잡을 수 있어서 좋고. 유죄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권리가 너한테 있어. 하지만 무죄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네가 입증하지 못하면 너를 의심하고 수사할 권리가 경찰한테 있는 거야. 이게 판결의 논리와는 상당히 다른 수사의 논리라고. 이제 이것을 네 상황에 적용해 볼게. 네가 후기 조작에 개입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네가 후기 조작을 했다고 단정하면 안 돼. 함부로 단정하는 놈이 있다면 네가 졸라 욕해도 나는 너를 지지해줄게. 하지만 네가 후기 조작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네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너를 의심할 권리가 사람들에게 있는 거라고. 왜 사람들이 너를 의심할 권리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먹이면서 빼앗으려고 하냐. 그리고 환불 때문에 졸라 빡친 것 같은데 상품 자체 또는 상품 광고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도 거의 무조건 환불해준다고 한 건 너 아니니? 리섭아, 환불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나도록 환불 정책을 정한 리섭한테 따지라니까. 리섭아, 연애의 정석 후기 조작 논란 때문에 대규모 환불 사태가 마침내 발발하여 우리 집 자동차 살 때 들어간 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날린 것으로 보이는 너를 보고 졸라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진화 심리학에 대해서도 철학에 대해서도 쥐뿔도 모르면서 설치고 다니는 니 꼬락선이를 보고 짜증이 졸라났던 나는 고소미를 안주로 맥주 한잔 했는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너를 생각하면서 먹으니까 고소미가 졸라 더 고소하더라. 동기부여 뒤집기는 연애의 정석 후기들이 매우 이상하다면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어. 반면 도지투다문은 제보 받은 것을 토대로 자청이 자기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서 리섭의 연애의 정석 후기도 조작했다고 폭로했어. 내가 보기에는 도지투다문의 폭로가 훨씬 더 중요해. 너도 도지투다문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그건 조작이 맞다고 인정했잖아. 그런데 너는 도지투다문의 폭로에 대해서는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더라. 대신에 동기부여 뒤집기를 졸라 두들겨 패더라.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논점을 흐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 자청에 대한 도지투다문의 폭로가 몽땅 사실이라고 해도 너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지? 설사 자청이 후기 조작을 했더라도 너는 전혀 몰랐으니까 책임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겠지? 어쨌든 내가 너라면 자청이 회사 직원들 시켜서 연애의 정석 후기 조작을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땅굴을 파서라도 자청에게 집요하게 캐물을 것 같아. 리섭아, 너는 자청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나 봤냐? 그게 별로 궁금하지 않다면 너의 기상천외학의 개작살란 호기심에 조의를 표하고 싶어. 논의의 편의상 자청이 자기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서 연애의 정석 후기를 조작했다고 가정해보자.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전혀 몰랐다는 것이 너의 입장이지? 그런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자청은 왜 자기 돈까지 들여가면서 너를 위해 후기를 조작해 주었을까? 자청이 리섭의 키다리 아저씨냐? 리섭한테 아낌없이 주는 나무냐? 혹시 자청이 너를 짝사랑했던 거냐? 그리고 너 자청하고 친했다며? 그런데 자청이 그런 사람인지 정말 몰랐냐? 물론 자청이 대단히 주도면밀한 인간이라면 그런 것들을 다 너한테서 숨길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자청이 최근에 꿀값 떠는 것만 봐도 주도면밀하고는 담쌓고 사는 사람 같더라? 그런데도 네가 몰랐다면 역시 너는 빡대가리였던 거냐? 만약 그런 빡대가리로 연애 강의를 팔아먹어서 20억 원이나 벌어들였다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인간 승리 아니냐? 별 볼일 없는 네가 연애 스킬 덕분에 유명 연예인하고 결혼했다고 떠벌려서 연애의 정석을 졸라 팔아먹었잖아. 이번에는 자청한테도 속을 정도로 빡대가리인 네가 말빨 스킬 덕분에 졸라 유명한 유튜버가 되었다고 떠벌려서 말빨의 정석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팔면 대박날 것 같은데 생각 없니? 그리고 설사 자청이 후기를 조작했다는 걸 네가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아무 업체나 선택한 것도 아니고 친한 형인 자청의 푸불단을 선택한 거잖아. 자청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를 위해서 후기를 조작했다면 너는 몰랐고 이제 자청하고 빠이빠이 했다는 말만 하고 넘어가면 뭔가 섭섭하지 않니? 너도 마케팅 차원에서 거의 무조건 환불해준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 아니니? 이게 네가 누리는 쾌락이야. 리섭아 너는 책임 없는 쾌락을 누리려 한다고 익명저격 유튜버들을 졸라 구박했지. 리섭 같은 유명 유튜버를 저격해서 조회수를 뽑아먹는 쾌락은 누리면서 헛저격을 하더라도 인터넷에서만 욕을 먹고 실생활에서는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익명 유튜버지를 한다는 얘기잖아. 너는 동기부여 뒤집기, 도지투다문, 어쩌다 이지경, 나라갤러리 같은 익명 유튜버들의 헛저격 때문에 연애의 정석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수천만 원이나 환불을 해주었다고 졸라 투덜댔어. 정말 헛저격일까? 나는 자청이 너를 위해 연애의 정석 후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 연애의 정석 후기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헛저격이라고 단정하던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는 거냐? 자청이 연애의 정석 후기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있기라도 하냐? 네 논리에 따르면 이것은 악마 부존재 증명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는 없을 것 같은데? 연애의 정석 후기를 조작했을지도 모른다고 저격 유튜버들이 의혹을 제기한 수준인데도 조작을 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있느냐고 네가 졸라 윽박질렀잖아. 그러는 너는 자청이 후기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댈 생각도 안 하면서 헛저격이라고 단정하고 자빠졌으니 어쩌면 좋니? 너 혹시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모르는 거니? 자청이 연애의 정석 후기를 조작했다 하더라도 너는 몰랐으니까 법적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도의적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리고 리섭이 아니라 자청이 연애의 정석 후기를 조작했다면 연애의 정석 후기가 조작되었다는 저격은 헛저격이라는 거냐? 연애의 정석이라는 상품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또는 과장 광고가 있었다는 것이 또는 후기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거의 무조건 환불해준다는 정책을 선택한 것은 너야? 그런 너의 선택 때문에 아직 의혹 제기 수준인데도 네가 환불을 해준 거라고. 물론 무조건 환불 약속을 지킬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자청에 비해 열심히 환불해준 네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긴 해. 왜 거시기한 기업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무조건 환불을 졸라 외쳐대는지 혹시 모르는 거냐? 자사 제품이 졸라 좋으니까 자사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졸라 넘치니까 무조건 환불을 해준다는 인상을 졸라 심어주기 위해서잖아. 삼성처럼 품질을 제대로 인정받는 건실한 기업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제품이나 광고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될 때만 환불해주던데 내가 보기엔 그게 정상이야. 너처럼 무조건 환불을 내세우는 것을 나는 무조건 환불 마케팅이라고 부르고 싶어. 너도 마케팅 차원에서 거의 무조건 환불해준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 아니니? 이게 네가 누리는 쾌락이야. 너는 책임 없는 쾌락을 졸라 싫어하잖아. 무조건 환불로 마케팅 쾌락을 졸라 누렸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네가 졸라 짊어져야 하는 것 아니니? 의혹 제기 수준에서 환불 요구가 쏟아져도 군말 없이 환불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런 성격 말씀도 없잖아. 니들 중에 책임 없는 쾌락을 일도 누린 적 없는 새끼가 있다면 익명저격 유튜버에게 일바로 짱또를 발사해보든가. 여섯째, 배슬기가 하창시절에 연애를 서른 번이나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방송용 드립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구설수는 결혼 시장에서 여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리섭아, 썸네일을 이따위로 만들어서 졸라 빡도냐? 내가 이따위로 썸네일 어그로 끄는 법을 어떤 새끼한테 배웠을 것 같냐? 리섭은 인기 연예인 배슬기와 결혼한 업적을 연예의 정석 광고에 이빠이 활용해 왔습니다. 돈도, 외모도, 배경도, 학벌도 없었던 자신이 만땅 연애 실력 덕분에 배슬기와 결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최초로 자신의 연애 이론을 증명했답니다. 이런 주장을 진지하게 반박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타겟은 리섭이며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국룰이지만 부인인 배슬기를 언급하겠습니다. 배슬기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과장 광고에 이빠이 활용되었으며 과장 광고를 통해 챙긴 이득을 리섭과 함께 누렸기 때문입니다. 첫째, 범퍼 깨진 소나타를 언급하면서 가난 코스프레를 하지만 당시에 리섭은 돈을 상당히 잘 벌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말빨로 유튜브 채널을 크게 키웠으며 자천과 동업하면서 평범한 남자들이 감히 넘보기도 힘들 정도로 돈을 긁어모으고 있었습니다. 21세기의 대다수 한국 여자들은 특히 결혼을 할 때는 돈 많은 남자를 엄청나게 선호합니다. 돈을 잘 벌면 연애 실력이 부족해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여자와 결혼하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쉽습니다. 둘째, 윤동한 한국홀마 회장이 직원들에게 리섭의 영상을 강제 시청하도록 해서 뉴스에 탄 적 있습니다. 리섭은 그만큼 저명한 우파 유튜버였습니다. 배슬기는 우파 유튜버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에게는 수많은 열혈 팬들을 거느리는 리섭의 모습이 매우 멋있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인기가 많은 남자, 특히 많은 남자들에게 지도자로 인정받는 남자라면 연애 실력이 부족해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여자와 결혼하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쉽습니다. 여자는 지위 높은 남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셋째, 리섭에게는 상당한 카리스마가 있어 보입니다. 자신감에 차 보이며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대단한 말발과 도전 정신 덕분에 일구어낸 유튜브 채널과 연애의 정석이 히트치기 전에도 많이 벌어들인 돈이 자신감과 카리스마의 기원일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전에도 무대뽀 정신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아 애초에 카리스마가 상당히 넘치는 남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카리스마와 자신감과 여유가 바로 알파메일의 풍모입니다. 이것을 연애 실력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픽업 아티스트 스승을 모시고 배운 찐따의 알파메일 코스프레 즉 가짜 카리스마, 가짜 자신감, 가짜 여유가 연애 스킬 또는 연애 실력입니다. 싸움 잘하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지위 높은 남자가 대체로 자신감, 여유, 카리스마를 보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그런 모습을 선호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넷째, 리섭은 대단히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여자는 특히 결혼을 할 때는 성실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성실성을 연애 실력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섯째, 배슬기가 리섭보다 2살 연상입니다. 그리고 결혼 당시에 배슬기는 34세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자가 30대에 접어들면 상패녀라는 매우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합니다. 리섭이 나이 많은 여자들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자가 30대가 되면 비트코인 하락장의 폭락처럼 짝짓기 시장에서 인기가 폭락한답니다. 여자가 나이가 들면 남자보다 짝짓기 시장에서 인기가 훨씬 더 급격하게 떨어지도록 인간의 심리가 진화했다는 것이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정설로 통합니다. 여자에게는 폐경이라는 것이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건강한 아이를 잘 임신하고 출산해서 키울 가능성이 남자에게 필요한 능력보다 훨씬 급격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의 짝짓기 심리가 주민등록증과 식진법이 없던 원시사회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무의식 수준에서는 나이 자체보다는 외모를 보고 여자의 번식가치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 남자들이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는 나이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여섯째, 배슬기가 학창시절에 연애를 30번이나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방송용 드립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구설수는 결혼 시장에서 여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남자가 결혼의 맥락에서 바람기 많은 여자를 극혐하도록 진화했다고 봅니다. 바람기 많은 여자와 결혼하면 외간 남자에게 아내의 자궁을 탈취 당할 가능성과 남의 유전적 자식을 위해 남자가 개고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배슬기는 그리 대단한 트로피 와이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곱째, 당시에 리섭은 우파 유튜버로 유명했습니다. 배슬기의 어머니가 리섭의 팬이었으며 배슬기에게 리섭의 존재를 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배슬기도 정치적 내용을 다룬 리섭의 영상을 좋아했답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으면 상대에게 다른 면에서 부족한 면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서로 유전자 궁합이 잘 맞으며 이것이 배슬기가 리섭을 선택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무턱대고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여덟째, 세계 최초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요컨대, 인기 연예인 배슬기와 결혼한 것을 두고 자신의 연애 실력 또는 연애 이론을 증명했다고 진지 빨면서 주장한다면 제대로 된 과학자들이 기겁할 겁니다. 예쁜 인기 연예인이라는 타이틀만 보면 배슬기가 엄청난 트로피 와이프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리섭이 노리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 당시에 배슬기의 나이를 고려하면 리섭보다 두 살이나 연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창 시절의 연애 경험이 지나치게 풍부했다는 구설수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트로피 와이프에서 많이 애누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리섭 자신의 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 리섭은 평균적인 또래 남자들에 비해 돈을 훨씬 잘 벌었으며 카리스마와 자신감과 여유가 있으며 도전정신이 대단했으며 말빨이 대단했으며 그쪽 동네에서는 수많은 찐팬들을 거느린 나름대로 지도자였습니다. 리섭은 자신은 평균적인 남자 또는 평균 이하인 남자라고 포장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남자인 겁니다. 그런 대단한 남자는 연애 실력이 부족해도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겸손은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과장 광고를 위해 매우 비현실적으로 자기 비하를 한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저의 이런 진지한 비판을 보고 코미디를 다큐로 오해한 진지충이라면서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리섭은 썸네일 어그로로도 유명합니다. 어그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리섭 자신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리섭은 썸네일 어그로를 끌었더라도 본영상에서 수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공짜로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의 경우에는 그런 변명이 어느 정도 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50만원 가까이 하는 유료 강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성에서 리섭식 썸네일 어그로처럼 광고를 한 후에 품질만 좋으면 뭐가 문제냐고 항변한다면 통할 것 같습니까? 리섭은 삼성처럼 큰 기업에서는 기업 윤리를 지켜야 하지만 족밥 기업에서는 기업 윤리를 개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지능이 평균 이상인 사람이라면 리섭의 광고 문구를 보고 썸네일 어그로 정도라고 보고 웃어넘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사람이 리섭의 강의를 산다면 평소에 리섭의 영상을 보고 일리 있는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지적장애인들도 있고 경계선 지능인들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IQ 70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는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리섭의 그런 과장 광고를 매우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이 하위 1에서 2%에 드는 지적장애인은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경제권을 사실상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7명 중에 1명 정도 있다는 경계선 지능인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경계선 지능인보다 지능이 약간 높지만 평균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들을 중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상당한 경제권이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들과 중경계선 지능인들은 지능이 평균 이상인 사람들에 비해 사기꾼들에게 훨씬 잘 속습니다. 사이비종교 지도자, 악성 목사, 허경영, 자청, 리섭과 같은 사람들이 얄팍한 속임수로 꼬실 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배슬기와의 결혼으로 세계 최초로 자신의 연애 이론을 증명했다는 리섭의 어구로성 과장 광고를 웃어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과연 사이비종교 지도자, 악성 목사, 허경영, 자청, 리섭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돈이나 다른 것들을 바치는 사람들 중에 경계선 지능인들과 중경계선 지능인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룬 논문이 있는지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경계선 지능인들과 중경계선 지능인들은 돈욕심에 양심을 팔아먹은 자들에게 노다지와 같습니다. 과연 리섭이 어구로성 과장 광고로 돈을 긁어모으면서 이런 점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부도덕한 행태입니다. 추신 리섭아, 썸네일을 이따위로 만들어서 졸라 빡도냐? 내가 이따위로 썸네일 어구로 끄는 법을 어떤 새끼한테 배웠을 것 같냐? 모성애 기재의 목적 모성애 기재의 목적 즉 기능은 자신의 유전적 자식을 되도록 잘 돌보아서 어른이 된 후에 번식을 잘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에 비추어볼 때 같은 종에 속하지도 않은 푸바오에게 모성애를 쏟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푸바오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몇 년 동안 푸바오를 돌보았던 사육사가 눈물을 흘릴 때는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별로 상관도 없어 보이는 여자들이 대성통곡하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할 일이 없어서 푸바오에 과몰입하는 한심한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 여자들이 한심한 인간인지 여부는 제쳐두겠습니다. 어쨌든 그 여자들 중 상당수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특이한 인간이기 때문에 푸바오에 과몰입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푸바오 환송식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인기 있는 동물에 과몰입하는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여자들의 특이한 성향에 대한 가설이 아니라 여자들의 보편적 심리에 대한 가설을 제시해서 푸바오 대성통곡 현상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저는 모성의 기재가 오작동하여 상당수 여자들이 푸바오를 많이 사랑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기재가 고장나서 오작동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어떤 심리기재가 진화한 환경과 상당히 다른 환경에서 그 심리기재가 작동하면 진화한 목적, 즉 진화생물학적 의미의 기능에 비추어볼 때 이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작동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모성의 기재의 목적, 즉 기능은 자신의 유전적 자식을 되도록 잘 돌보아서 어른이 된 후에 번식을 잘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에 비추어볼 때 같은 종에 속하지도 않은 푸바오에게 모성애를 쏟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당장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판다와 인간은 매우 다르게 생겼습니다. 인간의 자식을 돌보도록 진화한 인간의 모성애가 판다와 인간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이상한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성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자를 임신시켜서 남자 자신의 유전자 복제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많은 남자들이 포르노를 보면서 딸따리를 치는 것으로 시간과 에너지와 정액을 엄청나게 낭비합니다. 남자들의 이런 행태를 보고 있자면 화면 속 여자와 실제 옆에 있는 여자도 구분하지 못해서 발기를 하게 만들고 쿠퍼액을 흘리게 만드는 성욕기제가 너무나도 바보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진화적 불일치, 즉 어떤 심리기제가 진화한 환경과 그 심리기제가 작동하는 환경 사이의 불일치를 생각해 볼 때 화면 속 여자와 옆에 있는 실제 여자를 남자의 성욕기제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남자의 성욕기제가 진화한 원시사회에는 tv도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화면 속 여자와 실제 여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성욕기제가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진화했다고 해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원시사회에서 필요도 없었던 구분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도록 만드는 유전자가 있었다면 자연선택의 버림을 받았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이런 면에서도 자연선택은 경제성을 매우 중시합니다. 어떤 수준에서는 남자가 화면 속 여자와 실제 여자를 잘 구분합니다. 남자는 포르노를 감상하면서 딸딸이를 친다고 해서 포르노 여배우가 그 남자의 정자로 임신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발기가 일어나고 쿠퍼액이 흐릅니다. 이것을 푸바오에 대한 모성애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푸바오가 여자 자신의 유전적 자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성애 기제가 오작동한다면 푸바오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남자의 성욕기제가 오작동하면 포르노에 대한 남자의 의식적 지식에도 불구하고 발기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시 사회에는 고해상도 포르노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포르노 속 여자와 실제 옆에 있는 여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남자들이 포르노에 빠지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시 사회에서 애완동물을 키울 일이 사실상 없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모성애 기제가 판다의 아기와 인간의 아기를 구분해서 작동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 때문에 모성애 기제가 인간 아기와 다른 종의 아기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남자의 성욕기제가 화면 속 여자와 실제 옆에 있는 여자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진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화적 불일치를 끌어들인 설명이 푸바오를 잃은 슬픔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가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먼 길을 가야 합니다. 리서바, 롤로토마시가 부인 얼굴도 못 가니까 개쫄보 병신 새끼라고 했냐? 그럼 흑자 헬스도 부인 얼굴도 못 가니까 개쫄보 병신 새끼겠네.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자기 가족 얼굴을 공개 안 하는 이유를 너는 정말로 모르는 거냐? 그 정도 바보 병신 새끼는 아니잖아. 누군가 가족을 해코지 할지도 모르니까 공개 안 하는 거를 너도 잘 알잖아. 가족이 해코지 당하는 걸 무서워하는 것을 두고 개쫄보라고 하는 거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초등학교 다시 입학해서 국어 공부를 좀 더 하고 오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 롤로토마시와 레드필이 마음에 안 들면 합리적 남자를 쳐 읽어보거나 토마시의 동영상을 쳐보고 논리와 원칙과 실증의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다가 비판을 쳐 하라고. 니 병신 새끼 같은 능력으로는 못하지? 그래서 부인 얼굴 공개 문제로 시비 거는 거냐? 너는 부인 얼굴 공개한 것이 인생 최대 업적이냐? 너한테는 당연히 부인 얼굴 공개가 쉽지. 어차피 부인이 유명 연예인이라서 다 공개되었으니까. 그게 뭐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꼴값을 떠는 거냐? 너같이 레드필을 제대로 비판할 능력도 안 되면서 부들부들거리는 인간들을 위해 내가 직접 합리적 남자를 정독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소상히 알려줄게. 레드필 비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보여줄 테니까 닥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도 안 되는 인신 공격이나 쳐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인신 공격이나 경시로. 말도 안 되는 인실 스페지를 허빅지에 기 rearotes 수